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는 한 다섯 꼭지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정값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제 가장 혁적한 공을 세운 두 인물이 당시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 씨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건영 씨입니다. 두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짜타가 다 공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두 사람을 참 많이 다뤘고 이 보정값 이 보정값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전에 다룬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전에도 이건영 최종작품 이건영 쿡 찍으면 이건영 끝까지 밀었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한 1년 전에 나온 내용입니까 단일 인물로서는 아주 이건영 씨가 이제 공병호 tv에서 많이 등장했던 그런 인물이고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것처럼 이게 2020년 4월 17일 4.15 총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을 때 양정철 빅데이터로 맞춤 유세 이건영 지역구 163석 판세 딱 맞춰 이게 이제 하루 지났을 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이건영 씨가 4월 16일 날 아침에 이런 아침에 이런 글을 올렸죠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질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당 전략기획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자랑질하려는 것은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판세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오차 없이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중간급유를 받아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다시 길을 났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에 좀 더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눈물겨운 감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영 씨가 직접 여러분들 갖고 있었던 광역별 판세 사전투표 보정값 전체 의석 현재 민주당 지역구 의석 우세 지역 경합 우세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딱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오차가 없이 전체 의석은 100% 맞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악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판세 분석이거든요. 전국의 253석인데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20대 총선에서 118석을 갖고 있었는데 전국의 지역구만 163석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예상한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163석이 우세 68석 경합 우세 67석 경합 28석 경합 지역을 모두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다 차지한 겁니다. 164석을 100% 맞춘 겁니다. 100%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새벽에 이게 이제 옆에 좀 잘려 있었어요. 이게 여기는 뭐가 있었을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계신 오근호 대표께서 완전히 복원해 가지고 거의 천재가 같습니다. 완전히 복원해 가지고 그거를 복원판을 새로 공개한 겁니다. 이근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광역별 판세 완벽 복원 어떻게 복원했는지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 씨가 보여준 판세표 1부가 보여졌는데 이 일부가 2020년도 4월 16일 새벽에 잠시 공개했다가 내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복원하여 전체 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복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전을 위한 판세포가 만들고 있습니다. 4기 선거는 조작을 깜짝하지 않은 기술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선거 4기와 범죄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타락한 국민이 많다는 그만큼 나라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려면 오근호 대표 페이스북을 가시면 구글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광역별 판세 분석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올라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복원했는데 복원한 완벽편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겁니다.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복원인 겁니다. 164석을 착하게 맞춘 겁니다. 163석을. 거의 대부분이 다 맞췄습니다. 서울은 100% 맞춘 겁니다. 경기는 예측지보다 3석 더 여러분들 더 얻은 겁니다. 인천은 예측지보다 1석을 빼앗겼고 전부 다 석권하는 걸 목표였는데 대전은 1석 더 얻었고 오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충북하고 충남 세종하고 충북은 100% 맞췄고 충남은 한 석 미달했고 광주 광역시는 한 석 더 얻었고 전북은 한 석 미달했고 경남은 한 석 미달했고 강원은 한 석 미달한 겁니다. 거의 100% 맞춘 겁니다. 이게 163석은 100% 맞춘 겁니다. 경합지역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을 다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국민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서울도 100% 뭐죠. 다 만들어낸 겁니다. 우세 17석 경합 18석 그 다음에 경합 우세 경합 6석. 17 18 6석을 다 하게 되면 몇 석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가 163석이거나 정확하게 163석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인 겁니다. 그대로 다 만든 겁니다. 163석을. 판세표가 100% 정확도를 가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4.15 총선 선거 결과를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제조했다는 거. 제가 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실정적 여러분들 기초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온 결과 163석인데 정확하게 163석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오근호 대표가 참 대단하네요. 이걸 다 복원시킨 겁니다. 이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이 보이지 않던 부분을 다 복원을 시켜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선거죠.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증거를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거는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의 사전투표일이 4월 10일과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2일 날 사전투표일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열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야 너희들 이번 선거에 짐승반도 못한 짓 했지.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을 다 마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들이 이제 다 조합되는 거죠. 정봉주 위원이 전 의원이 이렇게 자기 이름들 BJTV에 나와 가지고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밭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내 정봉주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12일 날 밤에 한 거거든요 방송을. 4월 12일 날 밤에 한 겁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4월 10일하고 4월 11일 날 사전투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정봉주 의원 발언을 보면 이 모든 사전투표 조작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다 이루어지구나. 최소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4월 10일과 4월 11일 날 다 이루어지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 한 몇 주 됐네요. 이런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상정 작심 폭로 총선 조작 전무 드러나다.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뤘던 것이 이게 2024년 1월 22일자 한겨레에서 주간지조의 거기에 심상정 대표가 나와서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시민 작가가 제게 와서 한 얘기를 책에도 제가 썼지만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고도 20석을 더 욕심부리러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게 민주당의 순회부는 160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로 말했을 때 김어준 같은 친민주 스피커는 민주당은 가반의석도 안 된다고 위지의식을 부추기며 심상정과 정의당의 욕심을 부리겠다고 한다면서 심상정 욕심론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160석 이상을 만든다는 것을 이미 다 그때 알았다는 거죠. 160세석을. 그리고 17석을 합쳐서 180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60석하고 잘하면 180석까지 만들겠다. 180석을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17석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의 심상정시하고 약조했던 위성정당을 파괴하고 본인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또 심상정시 입에서 다 흘러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정보들이 다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실상을 다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정봉주 의원 달인의 4월 12일 나왔다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만지기 작업이 사전투표일 날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후반부에 소개하고 또 어제 거제 소개했던 것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이런 조작작업이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거물들을 하나하나 조합해 가지고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4월 10일하고 4월 10일에 작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 보게 되면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 양일 사전투표일 사이에 작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